리모델링 사업들 하는 그런 지역들마다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수요자들 또 집 이슈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이 리모델링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그 단지들이 잘 보시면은 과거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주요 입지의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정주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반경에서 떠나지 않고 싶은 분들은 이런 리모델링 단지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들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몇 군데 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르엘 이촌이라는 곳이 제가 좀 추천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요곳에 위치를 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개발들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골조공사라든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한강하고 인접해 있고요 동부 이천동이라는 서울의 가장 부촌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한국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릴 수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신다면 여의도가 인접해 있고요 또 좌측으로는 한남동에 한남 유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이런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곳에 리모델링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엘 이촌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좀 준수한 그런 지역이라고도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롯데 건설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델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불리우는 루엘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고요 여기가 지어진 지 한 5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앞에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고층 아파트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도 재건축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재건축을 하자 말자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2010년도까지도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현실적인 개발 방식은 역시나 리모델링이다라고 선회를 하시면서 개발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어떤 개발이 되고 부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단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냐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단지의 구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공된 골격을 활용들을 하고요 최대한 평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발코니라든지 복도 이런 부분들은 다 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높이는 그런 시설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기본 시설 비롯해 가지고 리모델링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사우나, 스파, 피트인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결국 거의 신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들어서니까 위에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을 정도로 방향들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건물 앞에 3층짜리 기존의 상가들도 있었는데 상가들도 리모델링 시작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지 전체적으로 다 귀속이 되면서 참 그럴싸한 그런 개발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 부촌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의 리모델링 아파트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했던 평수와 커뮤니티도 완벽하게 보완이 된 그런 아파트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들을 보실 때 약간 좀 자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르엘 이촌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르엘 이촌이라는 것이 워낙 부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단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단지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신답극동 아파트라고 여기가 신답역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청량리 호재를 받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죠 청량리가 사실 청량리역 개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신답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세대수가 좀 적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거의 리모델링으로 2주까지 마친 상태여서 사실 거의 이제 새 아파트 입자날이 얼마 안 남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신답역은 굉장히 가깝고 청량리역도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답십리 동에 있어요 답십리 동에 있고 용적률이 303%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3%면 말도 안 되죠 재건축을 하기에는 그래서 재건축은 절대 불가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품화 단지로 볼 수가 있고 세대수는 225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조금 늘어나서 29세대가 일반 분양 세대로 나와요 그러면 254세대 정도의 그렇게 큰 규모의 단지는 아니지만 좀 입지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평형 구성을 보면 19평부터 37평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조금씩 다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19평 같은 거는 24평짜리로 바뀌고요 37평이 여기 가장 큰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한 45평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조금씩 다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추가 분담금이 현재 시세가 한 5억대에서 8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를 매수를 하시게 되면 한 5억 정도 이제 5억대의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이제 8억대의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작은 평수는 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한 2억에서 3억 5천 정도 지금 잡혀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주가 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총회를 해서 이런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많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다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사비 이슈가 좀 있어서 2주 후에도 좀 착공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신당극동 아파트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내가 사는 가격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더한 게 결국에 총 투자금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그 25평 정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7억 중반대 매수를 하시는 격이 되는 거고 30평대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9억대 이제 그 중후반 매수를 하시는 거라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교적 좀 소규모 단지에 속하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성계 SK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있는데 2025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축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 세대 수가 한 396세대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25평이 한 9억대 중반 이상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30평대가 이제 그 13억대 중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신당극동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거의 2, 3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당극동 아파트가 한 2, 3억 정도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아파트들 힐스테이트 청계라든가 레미안 위브 그리고 답십리 파크자이 뭐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20평대가 10억대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평대가 11억 후반에서 12억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의 연식과 뭐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당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평 증축은 옆으로 이제 늘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동은 이제 별동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는 게 29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신당극동 아파트도 한 5평에서 6평 정도씩 이제 기존 세대들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면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모델링은 수평이나 별동이 대부분이긴 한데 수직 증축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수직 증축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되는 곳들이 별도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수직 증축으로 진행하는 단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서 뭐 관심들도 많고 투자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어 투자 시장 특히나 리모델링 그 아파트에 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용적률이 너무 낮은 곳에 어 아파트 투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 용적률이 낮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용적률이 이제 최대 250% 정도 되는 수중에서 너무 낮다라고 하면 어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약간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동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빈 공간들이 아파트마다 좀 잘 갇혀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노인정이 있다든지 놀이터가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하기 좋은 아파트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 이슈 리모델링 그 사업지 리모델링 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잘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은 아래 있는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의견 또 내 집 마련 의견들 듬뿍 담아 가지고 집 이슈에서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